제가 온 이곳은요 라오스에서도 유명한 소금마을입니다 소금마을 이곳은요 일부 땅을 파면은요 그냥 소금이 나와요 천연 소금이죠 소금마을입니다 소금이 달다고? 소금이 왜 달아? 짜지면 안다 짜고만 야 캠 이게 소금마을이거든요 지금 저기 물로 여기서는 열로 하고 저기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거네 여기서는 열로 하고 저 밖에서는 자연적으로 하는 거야? 밖에 열기로? 저 다 퍼서 다시 오는 거야? 여기 끓여서 아 끓여서 밖으로 나간다고? 거기는 짠물을 바닥에 찍어 여기서 끓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거기에 거기에 그냥 딱 파면 나와 이게 소금마을입니다 천연 소금 지금 바닥에다가 우리나라 구둘장 마냥 군부를 좀 떼고 있어요 이렇게 다 소금이야 그냥 발로 밟히는 게 그냥 뻣뺣냥이에요 이 나라는 상관도 없다는 거요 여기 봐요 영지 붙어 있네 나무에 버섯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퍼 올려요 여기서 소금을 호수 타고선 이렇게 끓여서 올려둡니다 그럼 물을 끓여가지고 이리로 나오는 거야 다시? 여기서 끓여서 올라가는 거 같은데? 여기서 퍼다가? 이 소금을 다 모여서 아 이 소금을 모여가지고 끓인다고? 그러니까 여기 아직 소독 안 되잖아요 아 이 천연 소금을 아까 보인 것처럼 끓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네요 끓여가지고 여기 한국처럼 밀어 있잖아요 한국처럼 밀어가지고 야 근데 오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쉬는 날이라 아 오늘 일요일이라? 네 상당히 넓어요 이건 그냥 땅 파면 나와요 그냥 소금이 일부 땅을 파면은 군부를 떼고 아휴 나무들 장떡 싸놨네요 쟤는 혼자 저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지 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요 길 잃어버리려고 저렇게 소금 소독하느라고 불을 떼면서 나온 다 쟤들 이렇게 불을 떼고 있네요 소독을 하느라고 소금을 사바이디 사바이디 오 헌 헌 헌인데 파이어 오우 와 더워 죽겠는데 저 소금을 소독하느라고 저렇게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항을 아내 아낙네 분께서 오우 헌헌헌 아 비엔티안이랑은 그닥 멀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동독 네 그 근방이거든요 가까운 소금 마을에 왔습니다 자 소금을 다 사놨는데 소금이 다 나갔어요 일단 저기서 나오면은 여기다 싹싹서 분리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을 그래서 좀 지저분한 거 버릴 거 버리고 잘 되면은 이렇게 포장으로 싹 해서 나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작업을 또 다 합니다 라오스 소금 천연소금이라 많이 유명해요 라오스 오시면은 한번 정도는 오실만한 곳입니다 라오스 소금 마을 미스터 업무는 저기 밀크는 방황하다 저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